1.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, 나의 요세요,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0편 91편 2절 말씀 아맨! 한 번 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, 나의 요세요,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0편 91편 2절 말씀 아맨!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요세시니 두려워 말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! 안녕!